키키위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물인데 열어보세요 뭐예요? 선물이요 까볼까요? 열어보세요 뭐가 들어있을까요? 있어요 과자가 있나봐요 하나 카카오프렌즈 계란쿠키 이거는 카카오프렌즈 초코쿠키 또 하나 더 있는데 어피치 어피치 카카오프렌즈 치즈쿠키 어떤거부터 먹어볼까요? 어... 이거 어떤거 이거? 계란쿠키요 계란쿠키 계란쿠키 까보겠습니다 계란쿠키 뭐예요? 계란쿠키 여기 계란쿠키 오 이거 계란쿠키다 계란쿠키 먹어볼까요? 자 여기로 오세요 여기 딱 태고요 여기로 오세요 계란쿠키 맛보세요 좋아요 응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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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? 치즈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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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쿠키도 까볼까요? 이게 누구야? 오피치 오피치 치즈쿠키입니다 치즈쿠키 치즈쿠키도 볼까요? 치즈쿠키 치즈쿠키는 좀 더 크네 쿠키가 먹어볼까요? 응 꺼내보세요 난 이렇게 맛있어 치즈쿠키 치즈쿠키 치즈쿠키예요 치즈쿠키? 응 이거 네모가 아니에요? 세모예요? 보자 세모 모양이네 볼까? 봐봐 세모다 치즈쿠키 카카오 프렌즈 치즈쿠키예요 치즈쿠키 그 다음에 마지막 초코쿠키 한번 까서 맛볼까요? 네 초코쿠키 초코쿠키 동생이 침범하네 초코쿠키 한번 보겠습니다 오! 초코 색깔이네요 초코 색깔 맞다 얘는 무슨 모양이지? 글쎄 네모 네모 모양이다 네모 모양 초코쿠키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? 자 요렇게 세 가지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? 이거 치즈쿠키 계란쿠키 초코쿠키 어떤 거? 이거? 치즈쿠키 치즈쿠키가 제일 맛있었어요? 응 냠냠 맛있게 먹읍시다 빠이빠이 안녕 해줘야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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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